번개코입니다 7-8 들어갑니다 자 학생들은 복수에요 are not going to be going to 에서 not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요 are not going to work 동사원요 일하지 않을 것이다 to serve 해결하기 위해서 통보정서 부사로 썼죠 목적이에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만약에 대인 학생들이 믿지 않는다면 그들의 행동이 매트란에서 문제라는 뜻이 아니고 important 중요하다는 것을 대인은 will i lose 그들은 잃어버릴 것인데 희망을 그들의 행동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 안하겠죠 there is why 뒤에 결과 들어가요 showing them 학생들에게 보여주는데 there is hope 거기에 희망이 있다는 것 그리고 death problems 그 문제들이 주어 can be pp can be 조동사원 뒤에 pp 써야 되요 해결될 수 있다고 보여주는게 너무나 중요하다 이 가주어죠 이것은 vital 중요한데 for 의미상에 주어요 누구에게 학생들이 to 진주어예요 그래서 투구정사의 동사원형 듣는 것이 about success 성공에 대해 이야기들을 so much of the news much가 좋죠 너무나 많은 것인데 on the news on the environmental issue 까지 much 셀 수 없어요 단수에요 자 뉴스인데 환경의 문제들에 대한 너무나 많은 뉴스들은 is 단수 focused 집중되어져 onth죠 focus on the negative 부정적인 것에 학생들은 듣게 되는데 더 많은 것을 about 동물인데 there are being extinct 어떤 동물 관계대명사 복수 복수 복수동사에요 멸종하고 있는 then have been 현재 완료 플러스 수동 보존되어져 왔던 pp 동물들 보다 더 많이 들어 대인의 학생들은 need to 동사원형 배울 필요가 있다 how 어떻게 의문사 the water quality in many rivers 까지 주어 많은 강에서의 물의 질들이 질 수 없죠 단수에요 has improved 개선되어져 왔는지 긍정이죠 그 다음 how 또 의문사 나무들이 어떻게 trees have regrown 다시 성장되어 왔는지 after the defore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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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 파괴 후에 북동쪽에서 how 또 의문사죠 그 다음 how 또 의문사죠 얼마나 millions of acres of land가 수백만의 에이커의 땅들이 또 의문사 주어 동사에요 has been set set aside 제외되어져 왔는지 for destruction 파괴를 위해서 다 긍정 요소에요 그리고 and many more 더 많은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들을 필요가 있어 그래서 destruction 파괴가 아니죠 여기서는 set aside for preservation 되겠죠 preservation 보존을 위해서 제껴 났는지의 뜻이겠죠 자 이러한 성공적인 이야기들은 examples 예인데 오브 전체 스터디의 명사 들어가요 how 의문사 어떻게 the knowledge and skills 주어예요 자 지식들과 기술인데 that students are learning 까지 또 삽입절이죠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지식과 기술들이 will make 조동사 동성원형 만들지 차이를 그러니까 니네가 열심히 하면 환경이 더 좋아질 수가 있어 이런 긍정적인 요소를 줘야 되는데 부정적인 것만 심어주면 안됐나 그게 주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